안녕 여러분! 렌즈 렌입니다. 오늘은 날씨는 너무 좋고요. 그래서 이 마스크 너무 예쁘다. 그래서 오늘은 힐링하러 갈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제 두 번째 때문에 생활을 보시는 분들이 애들이 맨يد 니빈 안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이랑 오늘 이 부분하고 다른 분들이 오늘 paramion를 하고 힐링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. 그래서 같이 가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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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